뉴욕 트레스티아스, 30년을 이뤄주시는 생명은 죽게 있습니다. 뉴욕 트레스티아스, 한민족의 크리스찬 디아스포라를 위해 그리스도가 계획하신 Awakening Movement 그리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머리되신 그의 지체로서 평신도 형제자매로 부르심을 따라 걸어온 30년 그분이 지켜주신 그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분이 오늘 저희들을 이곳 뜻깊은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가 주신 생명과 삶 속에 나타내신 그의 지혜와 능력을 기억하며 목소리 높여 생명과 능력의 주를 찬양합시다. 영혼 속으로 흘려주시는 감동과 감격의 순간 그저 목 놓아 봅시다. 영혼의 산 깊은 곳에서 퍼올려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그대로 내어놓읍시다. 그렇게 주를 향한 저희들 사랑의 고백을 드립시다. 마음껏 안고 격려하시면서 우리들의 넷째 날의 삶을 나눈 것 이상 채워주시는 그의 사랑으로 삽시다. 오늘 이곳에 내가 있음이 영국적인 필연이고 우리 모두 주의 불심에 반응한 나의 믿음이라고 고백합시다. 성령께서 기쁨으로 이끄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들을 펼치시고 그 가운데 저희들을 세우시기 위해 그의 역사 가운데로 한 걸음 더 들어오라고 사랑의 권고로 초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의 월십팀과 함께 찬양을 드리며 축제를 시작합니다. 모두 함께 외치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꾀한 시간 소식을 빌겠습니다.